복도와 공분을 제대로 해야 발복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땅속의 혈을 찾고 그 혈의 중심 깊이 즉 땅속의 혈의 중심 깊이가 얼마의 깊이인지 알아야 하는데 혈의 중심 깊이인 혈심은 대부분 30cm에서 80cm밖에 안되는데 보통 묘를 만들며 80cm 이상 1m 또는 1m20을 깊게 파고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몇천년 몇만년동안 형성된 혈이 병들거나 죽으면서 서서히 나쁜 기운으로 바뀌어 화가 있게 되는 원인으로